편하게 아유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아키아 저 신발 그냥 아키아 가방 아키 가방을 키워 아키아 가방 아주 좋아 죽었어 예 여기서 봐도 넘기고 으 봉도를 지금 분납 에서 알았는데 보통은 제가 한 쪽에 달아 잖아요 공들을 근데 순간적으로 조리가 너무 쎄갖고 분납을 밑에서 좀 머물러 있으라고 너무 빨리 빨리 움직이니까 으 너울 서파도 어제 살짝 감아주고 톡톡 씁니다 현재 쏙 걸었으 아우 아 여기가 많아요 바위가 그러니까 충분히 띄워야 돼 생선을 완전히 띄운 상태에서 제압을 해야지 파도 태워서 넘기고 여기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 생선에게 일로 와라 뭐 이런식으로 너울성 파도가 안 오면 이때 지교육이 들어갔고 생선 확인 물어처럼 망을 치였다! 물어처럼 치였다! 사랑을 치였다!